외국인이 지난달 7개월 만에 국내 상장 주식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에서 상장 주식 2,45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월간 기준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외국인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순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에선 1조 1,310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8,860억 원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